우리 집 막둥이 안녕? 고명아. 어. 우리 고명이 버스 좀 봐. 한 번만 해. 자쿠야. 참 오는가 봐. 우리 집 막둥이 막내 참 오는가 봐. 잠아 응? 오 적하네 오고니 막내 잔다 아니 나 원래 이렇게 안 자 원래 얼굴은 숙여서 자는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막내 막내예요 안녕하세요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잘 내리기만요 잘 내리기만요 잘 내리지 말라고 아니 이렇게 자요 피곤한가봐요 자 피곤한가봐요 잠이나 둬야 되겠다 피곤한가봐요 피곤한가봐요 그냥 자리도 들으면 잘하는가봐요 잘되는게 계속 은혜에나가잖아 저에게 대응함이 준비해지는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